1번, 2번, 3번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허가해주고 싶어요? 안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죠. 5번,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벌써 허가 내주고 싶죠?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지구, 후역 등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 싶다. 허가해주고 싶죠. 6번, 특광특시, 특광특시시군, 그리고 인접한 특광특시시군에서 현재 사업을, 어떤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업에 이용하고 싶다.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고 싶다. 허가해준다. 이거죠. 4월, 6번은 전부 다 사업 시행. 자, 7번, 특광특시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도 있고, 기타 등등도 있고, 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냥 세 개가 다 따로따로 놀아요. 자, 첫 번째는 어디가 중요하냐면 농지 외의 토지. 농지 외의 토지를 협의 양도했거나 수용된 자가 그 협의 양도 수용된 날부터 몇 년이내? 3년이내 허가구역 안에서 협의 양도라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되고 싶다면 허가해준다. 그리고 종전가액 이하로 한다 이거죠. 아까 왼쪽에 농지하고 다른 제한이 뭐예요? 여기는 거래 제한이 없어요. 농지는 왜 80km 제한하냐면 적어도 왔다 갔다 하면서 농업 경영은 가능해야 되니까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협의 양도 수용 아니면 30km, 협의 양도 수용 대체 농지는 80km 이렇게 제한한 건데 이 사람은 현재 그 동네에서 사업하다가 수용됐네? 장사하고 있는데? 뭐 딴 동네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고향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거래 제한 없이 3년 이내 종전가액 이하면 허가 안 해준다 이거예요. 거리 제한 없다. 90km라도 허가 내준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두 번째는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 이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다. 무슨 말이냐면 허가구역인데 이 허가구역이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 개발이 제한된 토지인 거네. 그럼 이것도 허가를 내주긴 내줘야 되는데 어떤 목적으로도 허가 내준다? 현상고존의 목적으로 들어와야만 허가해준다 이거죠. 개발 이용이 금지된 토지니까. 세 번째는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임대 사업을 위해서 건축물과 그 토지를 취대하고 싶다. 허가 내줘야 되겠지. 실수요성. 이 요건에 만족하면 허가해준다. 다음에 2번. 토지 이용 목적의 적합성은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이 사람의 토지 이용 목적이 도시군 계획, 그 밖의 토지 이용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않으면 허가해주지 않죠. 그렇지 않으면 허가해준다. 또 생태계 보존,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진료로가 있다. 그럼 허가해주면 안 되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허가하여야 한다. 세 번째, 면적의 적정성. 면적의 토지 이용 목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면 허가해주면 안 되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허가하여야 한다. 면적도 다진다 이거예요. 땅 사서 내가 거주할 목적으로 집 사고 싶은데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래. 마당이 99만 9만 제곱미터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면적도 다진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가격. 가격은 이렇게 쓰세요. 허가 기준이다, 아니다, 아니다. 가격은 허가 기준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공시디가에 비해서 현저의 고액으로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래도 허가해줍니다. 비싸게 산다고 해서 꼭 투기라고 볼 수는 없죠. 사고 싶은데.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허가 기준을 다 배웠고, 뒤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예요. 드디어 이자는 뭘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어.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을 하고 등기에서 토지를 취득했어요. 사실 허가는 취득한 이유가 문제죠. 허가를 받는 건 쉬운데, 허가받은 이후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걸 이용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용의무기간 이런 걸 배웁니다. 어떤 건 2년간 이용해야 돼, 어떤 목적은 4년간, 또 어떤 목적은 5년간 꼭 이용해야 돼. 그동안 못 판단 얘기죠. 만약에 이용의무기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이행강제금 매년 때린다는 얘기죠. 어떤 목적이면 10%, 어떤 경우면 7% 때린다. 어떤 경우면 5% 때린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걸 지금 공부하는 부입니다. 먼저 이용의무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허가받은 자는 5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기간 동안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이 5년은 맨 앞에 있는 그 5년이 아니에요. 처음에 허가구역의 지정은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잖아요. 몇 년 이내로, 5년 이내로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거고, 지정하는 거고, 이거는 허가받아 취득했는데, 그걸 최대 5년 동안 허가받은 대로 이용해라 이 말인 거니까. 숫자만 같은 거지, 내용은 다른 거예요. 첫 번째,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 싶어서 허가받았다. 몇 년? 2년. 결국 3년짜리는 없어요. 이 동네는 다. 3년짜리는 없으니까 3년은 무조건 X로 하시면 돼요. 왜 2년이냐? 주택은 1가구 1주택 2년 보유하면 비과세 받잖아요. 옛날에 3년 보유에 비과세 받는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3년이었다가 2년으로 바뀌었다. 복지편의시설 목적으로, 목적 좋죠. 몇 년? 2년. 농업경영, 2년. 축산업, 임업, 어업도 다 2년. 2년짜리가 여기까지고. 6번 하나 더 있어요. 아까 농지, 외의, 토지. 대체, 토지. 취득할 때 몇 년? 2년. 여기까지가 2년이다. 2년짜리가 많아요. 해보세요. 농지, 내의, 년. 해봐요. 농지, 내의, 년. 농지. 미안해요. 욕한 거 아니에요. 농지, 내의, 년. 농지, 농업, 축산업, 임업. 이런 건 다 몇 년? 2년. 그다음에 초 1번, 2번. 주택, 복지, 편익. 복지, 편익. 편하게 주택. 주택에서 자니까 좋냐? 2년? 2년. 2년입니다. 주택, 복지, 편익 다 2년. 농업 다 2년. 농지 다 2년. 2년. 그다음 6번에 대체, 토지 2년. 5번은 사업시행 세 가지 있었죠. 사업시행, 사업시행, 사업시행은 다 4년. 사업이니까 4년. 사업이니까 4년. 다만, 여기 세 번째 줄. 다만, 분양 목적으로 허가받은 토지로서 개발에 착수한 후 토지 취득한 날부터 4년 이내 분양을 완료했다. 그럼 분양 완료한 때 4년이 된 걸로 본다. 이번에 수정된 거예요. 개정된 거예요. 7번은 개발 이용이 제한금지된 토지인데 현상 보존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5년. 이건 제일 이상한 목적이니까 현상 보존만 5년이다. 3년짜리 없다. 자, 이용의무 기간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자, 그리고 양과로 2번 내려갑니다. 시공군은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국토부령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그렇지, 이제 조사해야지. 어떻게 매년 1회 이상. 국토부령에 있는 거라서 시험에는 아직 안 나오는데 매년 1회 이상 개발 이용 등의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매년 1회 이상. 매달 와도 돼. 매달. 매달 와도 되고요. 1회 이상. 자, 오른쪽에 토지의 이용 의무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인데 2년, 4년, 5년은 전부 면제된다는 말이 아니라 일부가 이제 면제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 아예 면제될 수도 있는 그리고 일부만 면제될 수도 있는 그런 차이입니다. 자, 1번은 눈에 익혀놓으면 돼요. 그냥. 아주 쉬워요. 토지를 취득한 후 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해 용도 지역 등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변경되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이때는 이용 의무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다. 2번이 중요해요. 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당초 이용 목적을 변경할 수도 있거든요. 이용 목적의 변경 신청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변경할 때는 허가 관청에 승인이 있어야 돼요. 승인. 허가 관청 승인이 중요합니다. 허가 관청에 승인을 얻어서 당초 이용 목적을 변경한다면 4년짜리가 2년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나머지 2년 동안은 이용 의무 기간이 면제되는 거죠. 3번을 한번 읽어보시고 4, 5, 6번 묶어보십니다. 4, 5, 6번. 4번 어디 가요? 이민 가요. 다 이용하고 가야 돼요? 안 그래도 돼요. 5번 어디 가요? 군대 가요. 다 이용하고 군대 가야 돼요? 아니요. 안 그래도 돼요. 7번. 자연재해. 난리 났어요. 이런 경우는 이용 의무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7번 중요합니다. 다음에 건축물을 취득해서 실제로 이용하는 자는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전부는 안 돼요. 왜냐하면 허가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 내가 직접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허가 받은 목적대로 직접 이용해야 되니까 원래는 임대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막 임대하고 이러면 이행 강제는 부과되고 그래요. 그런데 다음엔 건축물만 일부를 임대하는 걸 허용한다. 그 임대 내는 부분은 내가 직접 이용하는 의무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종근생, 이종근생이다. 여러분 단독주택이 뭐 있어요? 단독주택이 단, 다, 다, 공,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세, 다가구, 공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 뭐는 제외? 다중주택과 공관은 제외한다. 그 다중주택이 중요합니다. 다중주택이 고시원 같은 거예요. 고시원 같은 걸 다중주택이라는데 그런 것들을 이미 임대를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중주택은 제외. 공관은 공적인 건물이잖아요. 공무원 같은 분들이 쓰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제외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아연, 다세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 근데 이건 뭐는 제외하고? 기숙사는 제외하고요. 기숙사는 이미 임대를 내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 일종근생, 이종근생 이런 거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현재 땅 사서 사업 목적으로 식당을 거창히 지었어요. 지었는데 하루에 손님이 10명 오는 거예요. 마황이 직전인 거예요. 4년 동안 이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이거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종근생, 이종근생. 그런데 문제를 보면 건축물을 취득해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걸 찾으세요. 정답, 다중주택. 이렇게 골라라고요. 8번, 공장을 취득해 실제로 이용하는 자는 공장의 일부도 임대할 수 있습니다. 공장의 일부도 임대 가능합니다. 7번하고 8번은 다 일부 임대. 일부 임대 가능한 게 공장 일부도 임대 가능하다. 자, 이제 토지의 이용 의무의 예외를 봤습니다. 예외봤고 이행강제금. 아까 왼쪽에 시군구자가 토지를 허가받은 대로 지금 이용하는지 조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번 시군구가 조사해 보니까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럴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바로 때리는 게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용 의무 이행 명령. 이렇게 쓰세요. 이용 의무 이행 명령을 먼저 한다고. 이용 의무 기간을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이용하세요. 라고 이행하라. 라고 명령을 먼저 합니다.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뭘로? 문서로 해준다. 이거죠. 괄호 안에 써 있죠. 괄호 안에. 이행 명령은 3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시 시군구는 토지의 이용 의무를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조사했더니 이행하고 있지 않다. 상당한 기간.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이용 의무를 이행하라. 라고 명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농지법에도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거든요. 농지법상 이행강제금도 1년에 한 차례씩 부과되고 100분의 20 부과되잖아요.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라면 이용 의무 이행을 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복해서 부과하지는 않겠다. 2번. 석 달 줬죠. 허가관청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는 이행기간 내 석 달 이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라는 걸 미리 문서로 알려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좀 개정된 문장이고요. 3번. 시군구청장은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 석 달 이내 이행되지 않았다.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00분의 10입니다. 100분의 10인데 범위인데 앞에 취득가액이 중요하고요. 취득가액에다가 쓰세요. 실거래가 이렇게 쓰세요. 취득가액은 뭐라고요? 실거래가라고. 실거래가. 오른쪽 5답지만 풀어볼까요? 시군구청장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해서 1년에 2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징수할 수 있다. 1년에 1번씩. 그거 나올 거예요. 1번씩이에요. 더 알아보긴 읽어보시고. 뒤로 갑니다. 100분의 10. 취득가액, 실거래가액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다음 페이지 1번 박스 안에 중요합니다.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했다. 방치는 10. 방치 10 해봐요. 방치 10. 방치 10. 2번은 직접 이용을 하고 임대했으면 임대 7. 임대 7. 임대 7. 그 다음에 3번은 허가관청의 승인 없이 이용 목적을 변경 이용했다. 아까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으면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이용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승인 없이 변경 이용했으면 5. 변경 5. 그래서 방치 10, 임대 7, 변경 5, 기타는 7. 기타 7례 하면 됩니다. 기타는 7례. 그렇죠. 이용 안 하고 방치한 게 제일 나쁜 거죠. 그 다음에 임대하고 변경은 임대는 남이 이용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쁜 거지. 변경은 내가 이용은 했는데 변경이 있잖아. 덜 나쁜 거죠. 이렇게 외우시라. 4번. 허가관청은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한 번씩입니다. 두 번 아니고. 그리고 허가관청은 이용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4번, 5번은 이렇게 묶어놓으시고요. 묶어놓으시고. 이용의무기간이 지나면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2년짜리는 최대 2번, 4년짜리는 최대 4번, 5년짜리는 최대 5번 이런 얘기죠. 6번. 허가관청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했다. 그렇죠. 그러면 즉시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하겠지. 중지하지만 그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해버린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자, 이의재기. 이의재기는 30일 기억하시는데 여러분 재기 찰 줄 알아요? 재기? 재기 몇 개 찰 줄 알아요? 30개? 대단하다. 재기가 30개라서요? 재기가 30개면은 뭐 왼발로 차고 오른발로 차고 막 뒤로 돌아 차고 누워서 차고 막 그렇습니까? 요즘에 제가 바빠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잘 못합니다. 강의 시간에. 이제 뭐 기출등강 들어가고 합기공 들어가고 유학등 들어가니까 잔소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가기 바빠가지고. 이해해주세요? 생각하고 있어요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업시간에 딴소리를 못합니다. 시간이 없네요. 이의재기 몇 개? 30개. 재기는 30개 찬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해보면 이의신청이고 매수청구 있잖아요. 처음부터 있는 이의신청하고 매수청구는 1개월이에요. 1개월. 그런데 이의재기는 30일이에요. 뭐의 이의재기를 말하냐면 이행강제금 부가처분에 불복하는 자. 허가관청에 이의재기 할 수 있는데 이의재기는 부가처분 고지 받고 30일 안에 하라 이거예요. 보통 과태료 같은 건데 이의행강제금이. 과태료 같은 거는 이의재기가 보통 30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는 1개월로 하자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데 재기 30개 사세요. 1개월 아니에요. 8번, 9번은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고. 오답지문도 있죠. 이의행강제금 부가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부가처분 고지 받고 얼마이네? 30일 내에 이의재기 할 수 있다. 재기 30개 찬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의행강제금까지 왔고. 화가 절차는 다 끝난 거죠. 끝난 거고. 이제 뭐가 남았느냐. 이의신청. 이의신청. 또 하나는 매수청구. 이렇게 돼 있는데 청자가 들어있죠. 이의신청. 매수청구. 청자 들어있으면 얼마? 1개월. 이렇게 읽으세요. 이의신청. 매수청구. 청자 들어가면 1개월이다. 그리고 이의신청은 허가받은 것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고요. 불허가받은 것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해요. 매수청구는 불허가받은 것에 대해서만 매수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왜 불허가 있어요. 나 이거 팔아가지고 우리 아들 학비 내야 되는데 차라리 사주세요. 이게 매수청구죠. 그런데 이의신청은 허가받은 것도 되고 불허가받은 것도 다 됩니다. 사실은 허가받은 것에 대해 이의신청하는 건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네 거 애한테 파는 거 허가를 내줬어. 허가를 내줬는데 뭐가 불만이야 이거지. 뭐가 불만 뭘로 이의신청하는데 사실은 이건 제3자예요. 제3자. 허가받은 거 이의신청하는 건 제3자. 예를 들어 실제로는 이건 갑당인데 명의신청을 해놨다고 그런데 판다고 허가신청도랐는데 허가 나버렸어. 그러면 실루소유자가 사실 이거 내 거예요. 라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불허가해주세요. 허가 내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불허가받은 것에 대해 이의신청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요. 1번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시공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처분 받고 1개월 이내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이의신청받은 시공구청장은 시공구 도시객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심의 거쳐 알려라. 다시 허가 불허가 처분 받고 1개월 이내 어디에 시공구에 이의신청합니다. 시공구는 도시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알려라.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하다는 거 1개월을 30일 또 시공구를 시도지사 국장 다 안됩니다. 당연히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해준 자에게 이의신청하는 건 당연한 거죠. 오른쪽에 매수청구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 받은 자는 통지받고 1개월 이내 시공구에게 권리 매수청구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소유권도 되는 거고 지상권도 됩니다. 지상권 권리 매수청구 다 가능합니다. 자 됐고 매수청구는 소유권, 지상권 다 된다. 그래서 매소지 라고 해요. 매소지 매수청구는 소유권, 지상권 매소지 매소지 불허가 처분 통지받고 1개월 이내 시공구에게 권리 매수청구 할 수 있다. 매수청구 받은 시공구는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자를 지정한다. 그리고 예산 범위 안에서 뭘 기준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여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공시지가 중요하고요. 자, 국가는 깡패 해봐요. 국가는 깡패. 우리한테 이행강제금을 때릴 때는 취득가에 실거래가로 때리고 이행강제금을 때릴 때는 실거래가로 때리고 지들이 살 땐 살 땐 뭘로 사고? 공시지가로 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후려친다 이거지. 때릴 땐 실거래가로 때리고 지들이 살 땐 공시지가로 사고. 국가는 깡패.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은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살 수도 있다. 참 꼼꼼해요. 낮은 경우에 높은 경우 아니에요. 높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 적힌 가격이 아니죠. 높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사는 거죠. 오른쪽에 오답지문은 어디에 드렸어요? 권리매수청구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공조청장. 더 알아보기 이행강제금은 취득가격 실거래가 매수청구는 공시리가 이의신청 매수청구 맞고요. 무허가 계약의 효력 허가받지 않은 계약은 무효. 무효고 판례는 우리 민법시간에 배우시죠. 배우시고 이 판례는 나중에 토지거래허가 유동적 무효 관련 판례는 테마특강 할 때 한번 해보려고 해요. 테마특강 할 때 다음 달 말쯤에 이어져요. 6월 달 말쯤에 6월 말이나 아니 5월 말 5월 말이나 6월 초에 진행이 됩니다. 테마특강 판례 그때 가서 보고 양가로 3번 허가나 변경 허가받지 않고 계약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 2년 이하 징역이나 공시리가 100분의 30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게 외국인 쪽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되죠. 지난주에 배웠던 외국인은 뭐예요. 툴툴 외국인은 외국인이가 영어로 외워주세요. 툴툴 여기는 2년에 30% 이하 이렇게 돼 있죠. 바뀌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바뀌지 않도록 자 뒤로 갑니다. 178쪽 기추를 하나 풀어볼까요. 자 계약을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는 이용의무기관으로 틀린 걸 찾아라. 1번 자기거주택용지 2년 복지편익 2년 농업 2년 4번 5탄에 제가 이렇게 안 썼는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글자가 탈락하기도 그래요. 축산업 쓰세요. 축산업 축산업 산업이라고 썼네. 아 참 축산업입니다. 축산업 몇 년? 2년이죠. 2년 틀렸고 현상보존 목적은 5년 5년 2년 두 번째 문제는 터지거래 계약에 허가가 필요한 면적을 찾으라는 얘기죠. 주거지역은 180 이하는 허가 안 받잖아요. 땡 상업지역은 200 이하 허가 안 받죠. 땡 공업지역 662하 허가 안 받으니까 땡 녹지지역은 102하 허가 안 받고 100초가 허가 받죠 4번 정답 도시지역 왠데 임야는 1000초가 이랬다 허가 받잖아요 500은 허가 안 받죠 쉽네 이 정도 수준이구나 이렇게만 내주면 땡큐죠 아이고 이렇게만 냈으면 좋겠다 우리한테도 자 이제 179 특례 갑니다 자 허가 의제 첫 번째 허가 신청 당사자의 한쪽이나 양쪽 한쪽 양쪽 다 동그라미시고요 한쪽이나 양쪽이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라면 그 기관장이 시군구와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틀리게 되냐면 한쪽이나 양쪽이 국가 등이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X 허가를 받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시군구와 협의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보니까 허가 규정은 적용하는 거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메모하시고 X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줄 국유재산을 취득 처분하는데 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취득하거나 처분한 후 허가 관청의 내용을 통보하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 시군구와 협의한 것으로 본다 이거 허가 받은 걸로 본다 이거죠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 취득 처분하고 그렇죠 시군구에게 일방적 통보만 하면 팔았다 샀다 통보만 하면 시군구랑 협의한 걸로 본다 허가 받은 걸로 본다 자 됐고요 1번 2번 중요하고 이런 것들 다 그 다음에 이때 2절에 있는 거는 그 허가를 아예 받지 않아도 되는 거 허가를 아예 안 받는 겁니다 아예 안 받는 거 1번은 토지 수용 음 잘 나와요 토지 수용 특히 2번 경매 중요하다고 그랬죠 경매 경매 허가 X 3번 4번 묶으시고요 아니요 아니요 4번 5번을 묶으세요 4번 5번 죄송합니다 4번하고 5번을 묶으시고 3번은 묶지 마시고 3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의문 합률에 따라 토지 협의 취득 사용 환매 뭐 느낌상 확 안 받을 것 같죠 그 다음 4번 5번은 국유재산을 일반 경쟁 입찰로 처분한다 역시 공유재산을 일반 경쟁 입찰로 처분한다 핵심은 일반 경쟁 입찰이에요 일반 경쟁 입찰은 공매 처분한다는 얘기에요 입찰 방법으로 근데 저 위에 박스 위에 양가를 2번에 헷갈리면 안 돼요 아까는 국유재산을 그냥 처분 취득하잖아요 취득 처분하는데 그때 취득 처분하고 시공구에게 통보만 하면 협의한 걸로 본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건 허가를 규정을 적용하는 거고 이쪽에 있는 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일반 경쟁 입찰로 팔 때는 허가 X 공매 처분하니까 다음 6번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주시건택도공산 이거 있잖아요 이쪽이 또 등장을 해요 순서대로 나오진 않는데 여기서 이제 공은 안 나올 거고요 안 나오는 건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말고 주시건택도공산 이것이 이제 나올 거예요 나올 텐데 첫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분양, 보류지 매각, 도시개발법 도죠 도 도시개발법, 토지공급, 환지예정지, 시정지, 종전토지처분, 환지처분, 채비지 매각 이런 써 있죠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분양하는 거, 공급하는 거 도시개발법, 공급하고 분양하는 거 뒷장에 주택법, 여기 있네 주택법, 주택법에 따라서 대지공급, 주택공급 택, 택지개발촉지법 있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공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서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분양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13번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건축물 분양한다 전부 다 뭐예요 분양, 공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침 잘 됐어요 마침 이게 작년 공법에서 할 때는 이렇게 못 외웠는데 마침 우리 부동산 거래신고에서 주시건택도공산이라고 외우니까 주시건택도의산이라고 뜨면은 이거 없는 건 안 나와요 의이라고 뜨면은 이쪽에 공급, 분양 이런 거 뜨면 전부 다 X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그렇게 정리해보세요 훨씬 편해졌죠 훨씬 편해졌고 어디까지 왔느냐 11, 12 묶어보시고 11, 12 농어천정비법 뜨면 허가 X 농어천정비법 이라고 뜨면 허가 X로 풉니다 농어천정비법에 따라 환지처분 또 농지교환 특히 농지교환 조심해야 돼 원래 민법상 교환계약을 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농어천정비법에 따른 농지교환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적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 이거 농어천정비법 뜨면 다 허가 X로 풀으세요 풀으시고 그 다음에 14번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 강제입행하는데 무슨 허가를 받겠어요 그 다음 외국인 등이 군사무나 생태, 으르렁에 대해서 허가 받았다 외국인 등이 아까 군사무나 생태, 으르렁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으면 이쪽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 공매 3번 이상 공매 있는데 유찰되면 허가 면제된다 보통 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경매 과정에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서 이 과정에서 취득한 재산이에요 취득한 재산인데 이거를 보통 자산관리공사에 맡겨서 공매합니다 공매하는데 공매는 원래 허가를 받도록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입찰은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세 번까지 유찰되면 그 다음부터는 면제 주겠다는 특혜에요 특혜 이것도 잘 익혀놔야 돼요 자산관리공사 공매 뜨면 세 번 이상 유찰 X 그 다음에 법령에 따라 조세 부담을 토지로 물납하는데 무슨 허가를 받겠어요 허가 안 받아도 되겠지 자 됐습니다 더 알아보기 한번 읽어보시고 밑에 인허가 의제 농지에 대해서 허가 받았다면 농치증 받은 것으로 본다 밑에 예제 풀어볼까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찾아라 경매 국유재산 일반 경쟁 입찰 도시개발법 농어촌 정비법 그냥 교환은 5번 정답 거민의제 허가증 받으면 거민 받은 것으로 본다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나왔는데 이건 쓰세요 뭐는 해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돼요 실거래가 신고는 해야 돼요 좀 더 이해를 도와볼까요? 매매계약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지 허가를 받아야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해야 돼 근데 교환계약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 아니라 거민 대상이잖아요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거민은 형식적 심사하기 때문에 실거래가 심사 안 하고 공식이니까 공식 가격으로 취득세 내기 때문에 굳이 거민을 받을 필요 없다 시국에서 허가를 해주면 가름한다 이거지 근데 실거래가 신고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선매 갑니다 선매 선매는 여기죠 아까 허가 신청 들어오면 허가 관청은 15일 안에 허가증 발급 번호가 처분 통지 선매 대상입니다 통지해준다 이거죠 통지해준다 이거죠 협의를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랬지 시작하죠 시공구청장은 거기가 중요합니다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잘 체크하세요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의 토지에 대하여는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매수 원하면 이들 중에서 토지를 매수할 자 선매자 지정하여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토지에 대해서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두 번째는 허가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 토지를 처분하겠다라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죠 허가 신청이 들어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익사업용 토지는 허가 신청이 없어도 선매 대상이 된다 X 많이 있는데 가서 팔어 이건 아니라고요 또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허가 신청이 없어도 선매 대상 된다 X 꼭 허가 신청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절차인데 절차인데 제가 뒷장에 있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림 일단은 일단은 누구는 시군군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뭐가 들어왔어요?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허가 신청 들어오면은 며칠 안에 그렇죠 15일 15일 이내에 당신은 당신은 어떤 대상입니다 선매 대상입니다 선매 대상입니다 라고 통지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허가 신청 받고 신청 받고 얼마 이내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누구를 정해서 누구를 정해서 선매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통지를 해준다 여기까지입니다 1번 15일 이내에 선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선매를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시 시작하라는 얘기에요 시작 시작해야 되고 또 선매자는 지정 통지 받고 1개월 이내 국토부령에 따라서 선매협의 조서를 허가관청이 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공군은 15일 이내에 선매 대상이다 알려주고 한 달 이내 선매자 지정에서 알려주는데 그 다음 주어는 누구로 바뀌어 선매자로 바뀌어요 선매자는 얼마 이내 15일 이내에 선매협의의를 뭐 해야 되고 개시 시작해야 되고 시작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정됐고 얼마 이내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선매협의를 뭐해라 완료해라 완료하고 선매자는 지정 통지 받고 얼마 이내 1개월 이내 선매협의 조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15일 15일 1 이렇게 외우고 시작 15일 15일 1 이렇게 외우십니다 15일 15일 1 맨 처음 주어는 누구 시군구 그 다음 주어는 누구 선매자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숫자가 좀 개정된 거니까 잘 익혀두세요 30일은 없어요 이게 원래 이쪽이 원래 30일이었어요 작년까지는 30일이었다가 1개월로 바뀌었습니다 1개월로 30일이었어요 작년까지는 선매의 문제 풀어볼까요 자 오른쪽까지 봐야 되는구나 선매 가격 오른쪽 하고 가겠습니다 밑에 해야지 3번 해야지 3번 죄송합니다 양걸로 3번 안했네 양걸로 3번 허가 관청은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지치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라 여긴 지치없이 15일 아니에요 자 오른쪽 그림 나오죠 그림에도 15일 한 달 안에 협의 완료하는데 선매 협의 완료하는데 협의가 안 됐으면 지치없이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해줘야 됩니다 15일 아닙니다 오른쪽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가격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허가 신청세 적힌 가격이 감정가보다 낮으면 허가 신청세 적힌 가격을 할 수 있다 자 이해는 어떻게 하냐면 매수 청구 매수 청구는 뭐 받아서 불허가 통제 받아서 통지 받고 1개월 이내 매수 청구하는 거잖아요 후려치죠 불허가 됐으니까 07위가로 후려칩니다 근데 선매는 이 사람은 허가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선매를 이쪽에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아까보다 좀 더 써야지 근데 실거래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실거래가를 둘이 부풀릴 수 있는 거니까 실거래가 살 수는 없는 거고 감정 가격을 산다는 거예요 선매는 감정 가격 여기는 소유권만 적용돼요 소유권만 소유권만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했냐면 매수 청구 있죠 매수 청구는 매 소지 매수 청구는 소유권 지상권 그 다음에 선매 선매는 소 소유권만 매소지 선소 매수 청구는 소유권 지상권 선매는 소유권만 그렇습니다 감정 가격 여러 가지 차이가 있네요 자 왼쪽이 문제 풀어볼까요 오른 거 토지 거래 계약 허가 받아 취득한 토지가 이용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선매 대상이 된다 아니죠 허가 받은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을 때 선매 대상이 되죠 그 다음에 2번 시공구는 허가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해서 알려주죠 그리고 선매자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 받고 15일 안에 15일 안에 선매 조건 서면 통지에서 선매 협의를 해야 되지 4번 선매자가 토지 매수할 때 가격은 뭐 기준이죠 감정가 감정가 5번은 선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허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에 통제하는 거죠 지처 없이 정답 3번 되겠다 제재 처분 겁니다 제재 처분 국장 시도지사나 시공구는 다음 박스에 해당되면 허가 취소 필요한 처분 조치 세 가지 할 수 있다 허가 취소 필요한 처분 조치 명할 수 있다 이 동네에서 제일 이 동네에 제일 싫어하는 삼총사예요 허가나 변경 허가받지 않고 계약한 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 부정한 방법을 허가받은 자 허가 취소 필요한 처분 조치 명할 수 있다 청문 이 중에서는 취소 처분할 때만 청문합니다 당연하죠 중개사법도 취소할 때만 청문하잖아요 다음 페이지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밑에 포상금 제도는 이번에 6월달 개정 예정이에요 개정 예정이라서 포상금 지급 사유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지급 사유까지만 공부하고 밑에 부분은 6월 3일자로 통과 예정인데 확실한 통과가 되면 이때 수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이쪽이 요거리에 중요합니다 포상금 제도가 많이 이번에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거래 1번까지는 수정이 안 됐으니까 거기까지만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밑에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하셔야 됩니다 시군군은 아래 4 해당되는 자를 시군군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거래하는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그럼 누굴 찔러야 되냐 이거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음 이번에 신설된 거예요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한 자 한마디로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거예요 또 허가나 변경화 받지 않고 계약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자 허가 받은 목적들을 이용하지 않은 자 예를 들어서 거짓 신고 요구한 자 거짓 신고 조장 방조 이런 건 없어요 조지 신고 조장한 자 거짓 신고를 방조한 자 거짓 신고를 요구한 자 이런 건 없습니다 거짓 신고한 자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 거짓 신고한 자 허가 쪽 이쪽만 허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 밑에 지급 범위가 밑에 개정될 예정이에요 원래는 50만원인데 50만짜리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더 주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번에 개정될 거니까 아직 보지 마시고 확실히 나오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을 마칩니다 이제 토지거리 허가를 2시간 동안 해서 마쳤고 다음 시간에 중개 실무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존 Shyp